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일에 은혜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모든 영유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를 또한 이 은혜의 장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으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영유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니 주님 맡아주시고 주님 나에게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은혜를 상호하며 기도하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은혜의 자리 주님 맡아 있는 자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약주님과 결정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아 주시옵소서 찬양하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경험으로가 나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지금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나의 굳어진 마음을 강화하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욱 깊이 깨닫는 하나님 이 시간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다시 한번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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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성령님의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령님의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